국무대와 검찰 수사 등으로 미뤄졌던 국내 주요 그룹들의 전기 임원 인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사의 초점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의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맞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염 기자,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의 내년도 인사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의 2017년 전기 임원 인사의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대 교체와 전문성 강화입니다. 중국의 거센 추객과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한다면 현 상황에 이렇게 안주하면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우선 50대 CEO들이 기업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전문성이 뛰어난 젊은 피를 전진 배치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경우 무역 부분 대표이사 그리고 첨단 소재 그리고 하나테크인 시큐리티 부분 63CT 대표이사의 모두 50대 CEO를 내정했습니다. LG그룹 역시 1961년생인 정철동 LG화학전자정보소재사업부분 본부장을 사장으로 신진시키면서 조직 쇄신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부터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들까지 모두 CEO들이 50대 젊은 피로 수혈이 됐습니다. 1960년생인 최태원 회장과 이번에 내정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전부 다 50대입니다.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수 일가이긴 하지만 40대 경영진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장남입니다. 허세용 GS칼텍스 부사장이 GS글로벌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전문성이 강화된 CEO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 앞서 언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세대교체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 기업들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인한 청수청문회와 특검수사 등으로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분위기가 자칫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큰 폭의 변화를 통해 세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강화된 젊은 CEO들이 현안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급변하는 이런 대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경영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신규 사업들의 추진 원동력을 CEO 세대교체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합쳐서요. 특검수사 받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하기는 힘들겠지만 얼마나 더 미뤄질까요? 네, 삼성그룹의 경우 통상 12월에 이런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수사의 중심에 있는 만큼 그 인사가 언제 단행될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특검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도 인사가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7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고요. 이를 만회할 S8의 성공적인 출시 그리고 최근 구조원을 들여 인수를 한 하만 카돈의 M&A 마무리 등 이렇게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마냥 인사를 미루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파업과 신흥국 부진 등으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정기그룹의 그런 정기 임원 인사 역시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해외 법인장 회의에서 화두가 된 게 SUV 출시 그리고 신시장 개척 그리고 최근 정몽구 회장이 강조한 신기술 개발 이런 의지를 전부 담아서 현대차가 인사를 통해서 이런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부 여면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